자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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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잘했었어? 야야, 이겨봐 아 야 아유 현혜자? 어? 아유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?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여서 탈출을 내? 무슨 생각인데 뭐 진짜 미치기라도 했어? 아유, 간만에 짜릿하다. 알았어. 미안 미안 미안. 미안? 몇 달 동안 감쪽까지 속여놓고 미안? 이리 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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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겨봐. 아, 야, 좀 진정 좀 해, 좀, 어? 야,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, 어? 형, 연기를 그렇게 잘했냐, 어? 아니 그 얼굴에 배우를 하지 뭐하러 경사를 해. 배우는 무슨 사기꾼이지. 아, 아, 아유, 좀 신정. 다들 좀 고정하세요. 팀장님 말씀부터 들어봐야죠. 아, 아, 좀 들어보자. 아, 아유 씨.. 빨리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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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말씀하시죠. 신주혁이 정윤호였다는 걸 증명하려고.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놓친 게.. 아, 왜 뭐? 씨.. 아, 저.. 내 또 다른 인기 어.. 케이야. 저희 인사드래.. 하.. 처음 뵙겠습니다 오경태입니다 아니 처음 본 거 아니라 그래 내가 제 생명의 은인이라 너 처음 보는 거 아니래 얘가 네 생명의 은인이래 네? 너네 집 불났을 때 너 구하라고 내 등때문 게 K거든 이겸치야 나 고백할까? 아 뭔 고백을 해 넌 지금 이 과중에 야 난 됐다 그래 난 됐어 나는? 너한테는 할 말이 전혀 없대 그래? 야 아무튼 그래서 그 놓친 게 뭔데? 알찌해 알찌해 거짓말은 일어나고 저게 뭐지? 고맙습니다